앞으로 한 번 좀 가르쳐주시고요. 제가 시도를 드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지 마시고 지금 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별명이 있다. 망언이 있다. 제가 윤석열의 분은 여러분이 따뜻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진턴 윤석열, 윤석열, 장대원, 원성동, 김상훈. 네, 감수하셨습니까? 좋습니다. 21년을 빠르게 잘 잡으시고요. 아, 네, 좋은 분이 되셨습니다. 삼성을 치면서 이 대기전자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삼성시, 참! 안녕히 취해주세요. 대기전자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삼성시,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